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정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시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여 쓴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양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카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의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람이 언약을 맺기 전에 아브람은 다메이색 사람 엘리에이세를 자신의 상속자로 사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셔서 아브람과 사례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적어도 그들에게 한 가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서 자녀를 주실 것을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원약을 맺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람과 사례에게 있었던 위기가 믿음의 위기가 또 한 번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시간이 흘러도 아브람과 사례에게 하나님이 약속된 자녀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이들에게 임한 것이 오늘 말씀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갈등과 믿음의 갈등과 한계가 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 갈등과 한계는 무엇인가요? 아브람과 사례가 나이 들어서 노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상세기 16장은 아브람과 사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란에 떠난 지 10년이 지난 시점의 사건입니다 아브람이 하란에 떠날 때 75세의 나이였으니 이 16장이 기록된 아브람의 나이는 85세이고 또 사례의 나이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람과 사례가 노세함으로 인해 사례가 더 이상은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는 더 이상 자신이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결론짓고 아브람의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사례의 종을 통해 자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사례가 아브람의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정에게 돌아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람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당시만 해도 이 일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여주인과 여종은 하나였습니다 여종은 여주인의 그냥 소유물이고 부속품처럼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주인 대신 여종이 아이를 낳는 일까지도 하는 일이 그 당시에는 허용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사례가 자녀를 기다렸지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 판단이 되고 나니까 여종을 들여보내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얻는 것이 그들 가정에게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사례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큰 결정을 하고 아브람에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사례는 자녀를 얻을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이것이 사례의 몸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은 약해져 있었습니다 사례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믿음의 한계를 갖게 되니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 건가요? 강구하지도 않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최선의 방법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합리적이고 또 현실적이고 이성적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또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또 이성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습니다 참 유능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단어와 현실적, 합리적, 이성적이라는 단어는 양립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감성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역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지전능하시고 우수 보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속에 가둬두는 것은 결코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한계가 오고 내가 현실적으로 따져보고 합리적으로 따져봐도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그 시점에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 경험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가장 합리적인 일을 행했지만 이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앙의 테두리 안에 가둬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신체 능력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뛰어넘어 일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으시나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도 죽었다가 부활의 몸을 입을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그 일을 내 삶 가운데서도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나요? 이건 믿어지는데 저건 좀 과장되고 무리스러운 것 같아 이건 예전에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이 사람에게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일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는 너무나 불가능한 거야 라고 어느새 내 생각과 마음으로 믿음의 한계를 설정해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 믿음을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믿음을 구하되 온전한 믿음을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거 믿고 어느 거 믿지 않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전부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은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다 라는 것이 우리 안에 붙잡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하루는 제가 마트에 갔는데 어느 젊은 여자분이 제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시는 요색교구 집사님이셨습니다 저희 교회의 교인이신데 지금 아이가 열이 났는데 약을 먹여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목사님 괜찮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좀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사람 많이 다니는 계산대 옆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에 그 성도님이 아이를 데리고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이가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서 열이 바로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기도를 통해서 좋아졌는지 아니면 약을 먹고 좋아졌는지 알 수 없는데 이 성도님이 참 믿음이 좋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문득 든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내가 정말 믿음 없는 목사구나 내가 병을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제 안에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치유 기도는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고 나같이 젊은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 순간 보여졌습니다 내 생각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한계를 설정해 놓고서 기도하면서도 믿음 없이 기도했던 저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제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시다 사람은 부족해도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시다라는 것이 제 안에 붙잡혀지고 기도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에게도 주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취하기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의 한계에 주님을 가둬두시 앉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여서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더 이상 이 일은 가능성이 없어 이제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잊고 있고 아니 잊으려 했던 문제는 없으신가요? 다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꺼내 놓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건 아니야 이건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더 이상 끝난 것이 아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례가 사람의 방법을 택하였을 때 이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사람의 방법은 항상 어려움과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하갈이 임신한 이후에 사례를 무시하게 되고 또 사례는 이 일로 인해서 하갈을 핍박하게 됩니다 하갈은 사례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도망쳐 나와서 광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민족과 민족이 갈라지고 또 다툼과 분열이 생겨서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 현실입니다 사람의 방법은 당장은 눈에 보기에 좋고 또 현실성이 있어 보이지만 항상 이가 같이 어려움이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례가 하갈이 광야로 도망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서 하갈에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르되 사례의 여정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리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십니다 뒤이어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일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일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들으심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주인의 학대를 받아서 도망한 하갈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하갈이 도망가고 떠난 것을 그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관심 갖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울부지점을 들으시고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소망도 없었고 또 임신한 여인의 몸이니 광야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었나요 죽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울부지점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다가오셨고 하갈은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14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은 그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 해서 부엘라 헤로이라 명칭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수식할 만한 여러 가지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나를 고치신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나를 내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나를 억압해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실 분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은 그저 성경 속에 나와있는 역사를 행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기억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어떻게 경험했는가에 따라서 이 점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갈은 사례의 종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사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물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물을 통해서 하갈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이제 다시 다시금 가정으로 돌아가서 전하고 나를 만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일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평생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사건을 기억했을까요? 광야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살피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겠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눈물 가운데 있을 때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은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시야 세상 가운데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내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를 싸매워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야 내 상처를 싸매워주신 하나님이시야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평생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승리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붙잡고 사례가 아브라함의 길을 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정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과 사례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여 행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제는 사람의 계획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행하려던 모든 것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보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례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취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가장 최선의 방법 가장 합리적인 방법대로 행하려던 것을 하나님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사람의 계획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행하려던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믿음의 한계를 설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지금도 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내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믿음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는 위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우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합니다 하갈은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례의 하나님이 아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 이스마엘이라 그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평생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매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알게 하소서 더욱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징구하고 전할 수 있는 복된 이스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를 한번 모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례의 하나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초니가 동행하며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아파할 때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감사하시고 나를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치우자 하나님 하나님 나를 고치신 하나님 내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수 없는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찬성하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런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하소서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찬성하고 증거하는 복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나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역사하소서 주님 주님 주님